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4플러스1 협의체 가동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이들 여야정당은 어제 국회에서 만나 협의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감액 규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한국당을 기다려서 예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4플러스1 체제에 의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을 갖추면서 얘기한다면 협상할 생각도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